아 진짜 맛있다 드렸네 아주 눈으로 먹어 눈으로 오늘이 게임에서 이기시는 사람만 이길 수 있을까? 어떡해 그래도 둘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이긴 사람만 먹어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사람이 진짜 많다 여기 한국 아닌 것 같아요 이게 2013년도에 생겼다고요? 우리나라 최초라는 게 대단하네 와 토치를 양손으로 와 지금 만드는 거에 빨려 들어간다 오 묵찌빠 할까? 묵찌빠 묵찌빠 빠 뜨겁다 물티슈로 감고 있는데도 뜨겁다 내가 들어줄까? 어 냄새는 맡아도 돼 구름이 떡이다 맛있어? 너무 맛있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다음 빨리 봐요 빨리 다 함께 하십시오 진짜 웃음 자 이제 다음 게임을 위해서 다음 메뉴 뭘로 먹지? 치즈 왕창 통삼겹 거 맛있겠다 참 참 아 아 반박 느렸어 아 조금 구질구질했어 오빠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이렇게 하는 거지 참 참 참 나 먼저 갈게 먹봐 아니야 나 먹는 거 봐야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줘 아 이거는 양념이 돼 있는 거고 하나는 안 돼 있는 거네 오빠 미안한데 이거 잠깐만 들어줄래 나 젓가락 쪼개야 돼서 아 진짜 쪼개고 싶다 나를 신자의 여유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음 나 집에 갈래 가자 다음 거 음 맛있어? 음 너무 맛있어 한 입만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수정 관리 안 되는데 응 아 맛있어 여기 꽉 들어있네 아주 음 음 음 음 뭐야 바이바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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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겨야지 그래 드디어 내 음식 내 차례 와 이거 비주얼이 고구마인데 아니요 떡이야 응 떡 이건 데리야끼 소스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첫 음식 거 흘리면 안 되지 이거 이 음식들 말고도 진짜 먹을 게 많아요 난 사실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긴 생각보다 맛있네 여기다 이건 조금 목숨 걸어야 된다 하이 묵찌빠 한 번 더 할까 묵찌빠? 그래 바이바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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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 묵 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었어 너 손이 말을 잘 듣네 아 큰일 났네 벌집 봐 윤기가 자르르 소름이야 근데 저희가 게임을 했는데 네 지는 사람은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졌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 먹어봐야 된다는데 어떡하죠 내일 와서 먹어보면 되죠 내일? 나한테 내일은 없어 너는 부산 사니까 언제든 올 수 있잖아 나 내일 이사가 하하하하하 어머 왜 숟가락이 두 개지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씁니다 꿀 흐른다 꿀 응 너의 눈물도 흐르게 될 거야 이거 어디서부터 먹어봐야 되지? 내가 한 번 해볼까? 어디서부터 먹어야 돼? 내가 한 번 각을 잡아볼까? 응 괜찮아 그럴 리가 없죠 벌집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다 건강한데 진짜 달아 눈으로 먹어 눈으로 한입하고 한입 먹어봐 눈 맛있지? 어우 정마땡 하하하 디저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먹어야 돼 나 디저트 참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미쳤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제 마지막 미션 미션을 마지막에 공개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오늘 먹었던 메뉴 가격? 합산? 맞는 거 같은데 맞지? 자 삼겹살 응 닭꼬치 닭꼬치 그리고 갈비튀김 5,000원 파국 와플 5,000원 18,000원 18,000원 저희 18,000원 다시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할게요 안 할래요 맞는 거 같아 멍멍이 수작 부리지 마세요 예외하면 돼 19,000원? 아 뭐야 이거 500원짜리 있어요? 아 나 독심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만약에 연기면 진짜 대박이다 그럼 19,000원 아니야? 그래 19,000원 할게요 그러면 총 팝 구매 18,000원니까 19,000원일까? 19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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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하겠습니다 네 미션 실패 설마 18,000원이야? 설마 18,000원? 18,000원 와 진짜 멍멍이 수작들 우리가 놀아놨어 우리 멍멍이 수작이 놀아놨다 지금 오랜만에 미션 실패를 하셨네요 너무 안타깝다 어떡하지 내가 장난칠 때 저런 기분이었구나 근데 맛있는 음식이었잖아요 맞아요 맛있게 잘 먹었으면 됐지 재밌었어 참 이래 선발이야 사랑합니다 앙통시장으로 오세요 퇴근 그럼 다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